돈 안 드는 건강관리 비법 8가지 1. 침은 뱉지 말고 삼켜야 합니다. 입안에 만들어진 침을 뱉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침 속에는 소화액과 항균 작용 및 무수히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침은 꼭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2. 눈을 자주 힘차게 움직여 주세요. 눈이 피곤할 때는 눈동자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또는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려줍니다. 금방 눈이 맑아집니다. 3. 얼굴을 자주 만져주세요. 얼굴을 자주 만져주면 혈압, 동맥 경화 등 여러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코 바로 밑에 있는 인중 부분을 두 번째 손가락으로 자주 문질러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머리카락을 자주 빗으세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자주 빗어주면 두피가 자극되어 머리가 맑아지고 잘 안 빠지며 또한 윤희합니다. 5. 귀를 자주 만져주세요. 귀는 신장의 건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귀를 만져주면 신장, 비뇨, 생식기 기능이 좋아집니다. 6. 혀를 자주 입안으로 굴려줍니다. 혀로 입천장을 핥고 잇몸을 핥아주면 침이 생깁니다. 이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7. 치아를 자주 두드려줍니다. 치아를 위아래로 딱딱 두드려주면 치아가 단련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8. 완전한 채식을 실천하세요. 채식을 실천하면 각종 암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8.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9.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9.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10.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 10. 침은 회춘 비타민입니다.